올라오는 영상 하나하나에 깊은 그 애정 보내주고 계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성운의 보답 들을 수 있도록 더 성실한 자세로 또 꾀해 부리지 않고 열심히 그 돈복 터지는 그 생활정보 그리고 적중률 높은 운세정보에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. 오늘 저는 그 여러분들과 함께 집안에 그 어떻게 하면 큰 돈 들이지 않고 또 누구나 밖에서 그 어성거리고 있는 이 돈복을 또 집안으로 크게 그 끌어당길 수 있는지 쉬운 그 방법에 곁들여서 원리를 또 동시에 그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 이 방법의 그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집에 있는 그 꿀을 유리그릇에 조금 따라주시면 됩니다. 유리그릇은 클 필요는 없습니다. 그릇이 괜히 그 크게 되면 꿀을 또 많이 따라야 하니까요 그릇은 작을수록 좋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 집회를 가지런히 그 앞면이 나오게 해서요 권종별로 5만원권, 만원권, 5천원권, 천원권 이렇게 4장을 바닥에 놓고요. 그 위에 그 꿀을 따른 그 유리그릇을 놓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 그리고 그 식탁에 놓아주시면 되고요. 이때 그 유리그릇에 그 꿀을 보시게 되면 밑에 또 집회 그 넉 장이 한꺼번에 다 보일 수 있게 집회를 조금 펴서 놓아주셔야 되겠죠. 그리고 꿀에 그 빠져있는 이 꿀단지에 빠져있는 집회를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으로 일심봉청 금전운 대통필 성추발언이라고 두 번 해주시면 되는데요. 발언을 해주신 후에는 그 꿀그릇과 그 집회는 그대로 그 하룻밤 두시면 됩니다. 그리고 아침에 이제 모든 걸 원위치 해주시고요. 그리고 절대로 그 꿀그릇은 그 뚜껑을 덮지 마시고요. 운복에 그 꿀을 발라서 아주 그 미끄러지듯이 집 나간 그 금전운을 다시 그 불러들이는 집안을 다시 그 도움복 터지게 만들어줄 그 풍수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. 효과를 보신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그 해주시면 또 아주 좋고요. 효과를 보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